유튜브 중, 메인리아 어깨반도 재정 해양쇼 시즌 3 워쾌 포기 인 영상이 아니야? 여기 드디어 시브라에 왔어요 셀카봉을 들고 그리고 드디어 보고싶었던 핫 친무상이 오고 있어요 티비의 사진 슈가입니다 박수!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아이고 너무 높아 혜인이의 때늦은 휴가 여기는 시부야입니다 일본이라 이렇게 셀카북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쳐다보는 것 같아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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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들이에요 코미떡마미 посudErn't 사진마다 너무 얼굴만 이렇게 댕가리 Acho 고도가 똑같다 갖고 다니면서 하는거 이번에는 연습도 자주 할 수 있고 좋을거거든요 랩돌이기다 내 가질란 아니 연습도 해야겠죠 연습도 해야겠죠 아이고 이겁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벅이 있습니다 이시벅시 이시벅시 도쿄입니다 form australia but let me period you can helloait show something yeah my desk at that answer rocks she's a funny cute little came here listennego 너무 즐거운 에너지 감사합니다 도쿄에서 즐거워 짧긴 하지만 알차게 좋은 휴가를 맘껏 즐기고 가렵니다 저는 오늘 다 씻고 이제 자려고요 생얼을 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예쁜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 살 때는 이걸 언제 쓰나 했는데 이렇게 쓰는 용도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늘 웃고 있는 것 같죠? 박수로 박수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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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